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 부정,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제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한 표라는 그런 첫 번째 다큐멘터리여서 두 번째 부정선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아마 다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 반가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드디어 완성되다. 제목은 왜 더 카르텔이라는 그런 이 외자가 왜곡할 때 외자네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민경욱 의원 그리고 권호영 변호사님 이런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은 이런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재금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가장 연장자 변호사입니다. 도둑놈들아 대한민국 선거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된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했는데 도둑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찍 이야기했지만 선거 사기를 기획하고 직접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도둑놈들이고 그리고 그 도둑질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깔아뭉개거나 적극적으로 선관위를 변호하거나 은폐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양아치들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아 대한민국 선거가 사기라는 것을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된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모르는 채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 도둑놈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기에 가만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더라 도둑질을 이미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뭉개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불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놈들의 기대와 달리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막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음모론 아니냐 뭐 이게 다 사실이라고 이 영화가 공개되고도 잠잠하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란 없다. 왜 더 카르텔 내레이션 윤주상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공범이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이 부부충들아 부부충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wae.kr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제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이 까부카님입니다. 까부카. 정의사회를 꿈꾸는 현실참여 캐릭터 까부카. 사회로 부정선거 확 까부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외에 더 카르텔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신분을 밝히기를 원치 않으신 한 고마운 애국자분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 관해 많은 조언도 해 주셨기에 다큐멘터리가 많이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야 전문가나 이렇게 왜 더 카르텔이나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후원하신 분들이나 다 민초들이죠. 까부카가 제작을 맡았으므로 그간 작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방해 공장이나 기타 돌발 상황이 염려되어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흥미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설득력을 갖추기에 많은 다양한 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정거물과 그에 대한 상시한 설명 및 반박을 담고 있으므로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선거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정매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 캠페이지 wakr에는 부정선거 자료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선관위가 또 뭐 언모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언모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덕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덕표수 조작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62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대충 양아치처럼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은 세월이 가더라도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20대 30대를 되돌아보면 올고점이라든지 발음에 대한 것은 지금 60대나 20대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부정선거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사실이고 진실인 겁니다. 그거를 낱낱이 까발리기인가 아닙니까 웨드 카르텔은 2020년도 4.15 총선에 드러난 각종 통계적 물적 증거를 심도있게 분석한 충격적인 부정선거 다큐멘털 연화로 배우 겸 선거 윤 주상님이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부정선거는 비단 4.15 총선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작품을 통해 천인 공로할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여러분들을 뭡니까 호구로 여겼으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여러분들 우파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치는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정도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엿으로 보는 겁니다. 윤 정부가 무슨 폼을 잡고 무슨 국제의가 어떻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본인들 가운데 상당수와 담에 감방 갈 겁니다. 내가 악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참여 캐릭터라는 컨셉트로 온 오프라인에서 캐릭터의 모습을 부정선거 알리게 참여하고 있는 현실참여 캐릭터 까부카가 각본 감독을 맡았습니다. 유튜브에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올려온 까부카에게 있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부담되는 첫 도전이지만 경악할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확하고 알리기 쉽게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제작사인 털미디어는 영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영상 제작사입니다. 그래도 참 젊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선거의 진실성을 알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행입니다. 현재 진행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낱낱이 밝혀서 고쳐야 되는 거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리에 다 눈이 여러분들 다 가려가지고 누구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한민족 전체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수렁통이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함에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쉽게 안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음유당에 압승을 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는 선거 도덕질을 한 거를 몰랐지 않습니까? 더불당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의 주역이 돼가지고 그동안 7번의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여러분들 실행에 옮겼다. 이런 여러분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 공작표를 듬뿍 받으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왔다.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된 거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들이 다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는 다 소각 파쇄하고 인쇄수의 새로 만든 투표지를 다 선관위가 이미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새로 만들어서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거 화성에서 온 겁니까? 그 투표함? 금성에서 온 겁니까? 토성에서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 투표함을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가 되면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소수가 관여했겠지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4.15 총선에 투표함에 통과리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 멤버들일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3천명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 부정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정선거를 다 은폐하고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 추락하거나 타락하지는 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세금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선거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건 그건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그 범죄를 낱낱이 여러분들 공개한 것이 이게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또 계속 조작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5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4월 5일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까발긴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처럼 양심 없는 대법관들처럼 선관이 여러분들 봐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숫자는. 선관위가 후보의 득표수를 어떻게 만들어왔는지를 낱낱이 공개한 책이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줄 알았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공개하기 시작한 또 소개하기 시작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대개 여러분들 서양 저자들이 대부분 세계사를 쓰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인들 중심의 그런 세계사를 되게 우리가 읽어봤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아르메니아는 가장 먼저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가 국교화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아르메니아가 여러분들 겪었던 아주 뭐죠 고난의 역사는 어느 역사책에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동주 박사가 신학과 역사학을 조화롭게 이렇게 펼친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에서는 세계 최초의 그런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역사를 지금도 겪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묵직하고 훌륭한 책이니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공병호 tv를 오랫동안 바호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처음 보신 분도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는 이 정거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원고척 선거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포렌식 같은 걸 요구했지만 그걸 다 깔아 뭉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정거물만 이렇게 감추게 되면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를 이렇게 감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가 문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여러분들 치루진 부정선거였고 기대를 모으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의 치루진 두 번의 공직선거가 또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의 득표수 조작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거를 지금 대법관들도 다 깔아뭉개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신뢰도 부정선거 붙자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건데 입을 꾹 다물고 지내지 않습니까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은폐 문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것이 나는 결국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왜 그런가 하니까 정거물들이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완벽하게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완벽할 정도로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없애겠습니까 일곱 번의 선거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완벽하게 정거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 없애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까 물론 지금 선관위 사람들이나 대법관들 중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관위의 불법을 은폐한 데 기한 조재현이나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민유석이나 박정화나 김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만세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득표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득표 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득표 수를 조작한다는 것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 수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이 결과물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숫자를 후보가 받은 득표 수를 만진 겁니다.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려주고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미운 놈은 이런 표를 빼앗고 예쁜 놈은 표를 더해주는 그 이런 득표 수 조작을 누가 했냐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 지하에 있는 선관위가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득표 수 조작에 관여된 겁니다. 그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2017년 대선부터. 그래서 그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거 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끝났고 그동안 좀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발 쭉 뻗고 이제 잠을 자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한 자유니까.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터질 것이다. 부정성을 은폐한 것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는 피 눈물이 없거든요. 숫자는 진짜 냉정하거든요. 숫자는 진짜 아무도 안 봐주거든요. 숫자는 그냥 뭔가 하니까 숫자를 조작했던 것을 그냥 세상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숫자를 조작하지만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무식한 생각을 하지만 좀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숫자 조작은 못한다. 왜 숫자의 모든 것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 조작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고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성함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공병호 tv를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숫자학 박사를 하신 분이 공병호 tv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네요. 공박사님 숫자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아주 세세하게 정거물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지금 대한민국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간단한 문제인 거 아니까 결국은 이 차이값 사전투표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이 차이값 여기서 이제 모든 범죄가 그냥 발각이 된 겁니다. 모든 지금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제야전문가와 저의 노력에 가장 초점은 숫자를 조작했고 숫자를 누가 조작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조작해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숫자 조작을 시각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했구나 한 것을 금세 여러분들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값이 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보 같은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 혹은 영어로 the low of large number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과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걸 선거에 이름 적용해보게 되면 선거처럼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에서는 모집단 전체 투표자 수에서 4박 5일의 시간을 두고 사전투표자 샘플과 당일 투표자 샘플을 추출하게 되면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받는 득표율과 당일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받는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후보별 차이값이 사전과 당일이 아주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의 크기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에서 3% 정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거구마다 10%를 넘고 8%를 넘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로 나온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아 이 인간들이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진실이나 진리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거든요. 대법관들이 진실과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덮기 위해서 판결문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지만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청소년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계양구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당대표가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차이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 계양구의 여름 보시게 되면 동이 7개입니다. 7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7개 동에서 7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최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2% 송영길은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니까 동별로 일정 퍼센트의 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미래통합당 후보안께서 훔쳐가지고 송영길 함께 더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처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고 훔친 것 중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주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조악한 관계식을 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발표된 모든 선거 결과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것은 대부분 뭐죠 선관위가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합산회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그래프만 보면 그냥 범죄자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질해 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동별로 일정 퍼센트를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파고들어가기 시작한 첫 번째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보이자 기둥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을 모두 다 위반한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조작해왔구나 이렇게 이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게 정상투표가 아니거든요. 정상투표가. 그래서 선관위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차익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익값이 정상적인 투표만큼 여러분들 그 차익값을 줄여나가게 되면 마지막에 뭐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딱 찾아보면 송영길 여러분들 인천계양골은 송영길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 35%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차익값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다양한 여러분들 관계식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차익값이 정상적인 투표. 오차범위인 0의 3%까지 수렴할 때까지 가다 보면 35%에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계양굴에서 조작값 35%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와 거소선상투표에서 표를 조작했습니다. 이런 게 딩동댕 하고 나오는 겁니다. 35%. 100장당 35장을 훔친 겁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훔친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시각입니다. A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입니다. 조작된 득표수. 이런 B가 뭔가 하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겁니다. 그다음 C가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는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이렇게 복원한 겁니다. C를 복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여러분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니까 A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표를 만드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하지 않은 투표자들이 진짜 던진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C를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C를 복원한 다음에 다시 또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뭘 여러분들 재연이나 복원할 수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뭡니까? 그러니까 재연 내지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재연 내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법관들이 뭡니까? 뭐라 뭐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처럼 그렇게 해서 선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듣겠습니까? 이게 다 드러나 버렸는데. 이걸 여러분들 무슨 수로 듣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덧볼 수 있는 방법이. A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가짜 득표수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B는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와 거소선상 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똑같이 35%를 훔친 겁니다. 100장 등 35장을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조작은 진짜 무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 나오니까.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이나 이렇게 해 와 가지고 이게 발각이 됐는데 이걸 다 여러분 은폐하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면 나라가 망하겠죠. 나는 넘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은폐가 결국은 터질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차익값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확인한다. 2단계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의 차익값을 가장 최소한 오차범위까지 수렴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찾아지게 된다. 조작값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후보별 특별수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후보별 특별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진짜 후보별 특별수에서 조작값을 이용해가 정확하게 뭘 복원할 수 있다. 선관위가 만들어낸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수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훔칠 겁니까? 이건 그냥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식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발각될 거고 지금 상태는 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에 법원에 여러분들 제출한 투표함이 모두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듣는 진짜 이런 실물 투표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통을 다 갈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럼 법원에 누가 제출했냐?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하고 핵심 멤버들이 이런 조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 3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뭡니까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덮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못 넘어갑니다. 무슨 이번에 대통령의 친구고 7, 9학번 서울법대에 나온 김용민 씨가 가서 용어를 쓰는 모양인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처럼 겁난 게 없는 겁니다.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 숫자 조작을 하려면 하는데 그 덜미를 잡는데 결정률을 기여한 분이 제야 전문가인 겁니다. 2020년 4.15 총선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조작 방법을 써 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던 2017년 대선부터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선거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동일한 조작 방법을 쓴 겁니다. 그걸 일관되게 전체를 괴뚫은 그 분석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정리 분석 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저를 낸 겁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더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당신들 다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그게 모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시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역사책은 대부분 서구역사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체계사책은 대부분 서구저자들이 또 서구저자들이 글을 잘 쓰지 않습니까. 교육 배경이 아주 탄탄하니까. 한국의 김동주 박사가 쓴 것은 그야말로 참 한국인으로 보기 드문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오랜 역사예요. 그 역사에 그 아르메니아 이름 고난의 역사가 한 4장 정도 나오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은 서구 여러분들 저자들은 절대 다룰 수 없는 주제인 거죠. 결국은 그 수많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도 서구인들이 다룰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역사적인 변곡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게 세계사책이지만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걱정은 크게 되는 모양입니다.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심하게 쫄은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자신이 관여된 그런 범죄 혐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 끝에 아마 단식을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베랑 끝 전술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표결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을 보면서 이재명 씨는 그런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물망에 오른 그런 사건뿐만 아니고 그것과 별도로 한 인간으로서 참 연구해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심장에 강철판을 깔 수 있는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두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엿보게 하는데 상당히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크게 본인 스스로도 쫄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불채권 특권을 포기한 석 달 만에 6월달 정도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아마 대정부 국회에서 당대표 발언을 통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건데 아무튼 하루를 앞두고 2000자 정도니까 굉장히 장문의 호소문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한국사회에 발신한 겁니다. 단식으로 병상에 있는 이재명 특불호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날 포결에 대한 부결을 공개 요청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2000자 정도로 단식하는 사람이 2000자 정도로 쓸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단식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꿈꾸고 가고 핵심적인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다.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2000자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0자를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18시간 전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행진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많이 동떨어진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공병호tv는 두 차례 걸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공병호tv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표본의 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는 공식적인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3일 전부터 실시가 됐던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무려 3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이었고 97%가 이재명 당대표가 간방을 가기 싫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배량껏 선택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녹색병원인가는 부분에 입원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내각 총사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용 하신 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2만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 했고 94%가 구속될 것이다. 그만큼 설문조사용 하신 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죄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범법 여부를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씨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연류가 됐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무려 94%가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가 5%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상식 자체가 많이 이렇게 뭉개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씨가 하루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사평론가인 진중근 씨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적을 했네요. 이재명이 바짝 쫀 것 같아. 가면 구속되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진중근 씨 이러면 페이스북을 방문을 해보니까 문장이 짧네요. 푸하하 이재명 바짝 쫄았네요. 정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판사 앞에 왜 못 갑니까. 구속영장 이렇게 청구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더라도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결백하다면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판사 앞에 왜 못 갑니까. 이재명 씨 이게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자기도 변호사인지라 판사 앞에 가면 구속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분이 국회 포결에 부결되면 병원에서 퇴원할 것이고 가결되면 녹색병원에서 계속 단식쇼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어쨌든 한 번 지켜보죠. 민주당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아마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보니까 가결될 가능성도 있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번에 비해 가지고 민주당의 의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28명이 찬성할 때는 영장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양입니다. 28명.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지금 차리고 있는지 국민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악한 세상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무시되는 것을 봅니까 나라가 요즘에 많이 혼탁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광고를 시작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아주 보기 더문 세계역사 세계사에 대한 그런 통사 고대사부터 건현대사까지를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천적불량이 아주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벼운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 시대에 보기 더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양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아마 크게 좋은 아주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받았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 쉬쉬쉬쉬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득표수 조작 선거 부정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 상반기에 완료한 것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의 소위 선거 부정문제를 다룬 것이고 4권은 너무나 유명한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5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려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겁니다. 산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요즘에 시중에 많은 그런 시민들은 이재명 씨는 양심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동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음뻔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거짓말을 마치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재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아무리 자신의 정권 탈취를 목표로 삼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엄한 처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300만 불이라는 그런 거액을 지불하고 대선에서 한 건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방북을 추진한 것은 그거는 용감 하다고 하기보다도 참 무모하고 세상을 아주 우섭게 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도 이제 21일 오늘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느냐 가결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제는 한 2천자 정도의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민주당 국회의 의원들이 검찰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도와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런 체포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한 3번 정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문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중앙일보의 사슬에서 오늘도 크게 다루 얻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말을 번복하냐 이렇게 이제 다루 는데 오늘 모든 신문들의 사슬에 톱 기사는 이재명 씨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부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여러분들 사슬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한 영장 청구를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상식적인 그런 선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억울하면 은 법원의 판사의 객관적 판단 을 받아보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연 설명을 더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달라고 본인 스스로 자청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사 앞에서 실질 영장 청구 심사 과정에서 떳떳하게 소명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다운 행동이다 불체포 특권의 거늘에서 국회의원 이 갖고 있는 나오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변심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관여된 그런 범죄 혐의가 판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변호사를 했으니까 뻔히 아는 거죠 도저히 판사가 영장을 그냥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들의 본인이 연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포결을 하루 앞두고 난 다음에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영장 심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다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조선일보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핵심이 뭔가 하니까 법원 내 영장 심사에 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문사의 논설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혐의가 너무 구체적이다는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혐의 내용이 너무나 소상하고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상세하기 때문에 공소장을 대부분 읽거나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그렇게 한 번 접한 사람들은 이 양반이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실은 그가 조선일보가 불체포 포기 또 거짓말 단식은 방탄용 새삼 혈을 차게 하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부 출입기자들도 많을 것이고 정치부 출입기자 출신들도 많을 테니까 본인들도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이렇게 심장의 강판을 깔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간에 본인이 이제 도저히 영장심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자복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단식도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목적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정치라는 게 중요한데 정치가 상위질서지 않습니까 어제 시문을 읽다 보니까 교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누군가 이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그 현재 한국 교실에서 교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빼앗겼다고 거기다가 이제 학부형들까지 자기 자식들을 다 두둔 하니까 이런 질서가 많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질서도 이제 이유를 찾아가게 되면 가장 상위질서인 정치질서의 와해 정치질서의 와해라는 것은 선거 부정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씨에 대한 오늘 국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책이 좀 두텁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할 만한 그런 좋은 책이니까 그런 역사에 대한 관점 시선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김동주 박사가 26년 정도의 그런 신학과 역사학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를 대중화시킨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득표수 조작 문제 선거 부정 문제가 현안 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가 부정직하게 치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낱낱하게 소개한 분석한 책이 여러분이 보시는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라 살리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다시 우리가 조선 신민으로 살지 않고 길이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일상이 항상 분주하기 때문에 좀 멀리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적 전문가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긴 시각을 보고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의 그런 미래라든지 노후 준비를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신문에 글을 기구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신문사에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계계에 있는 교수님들이 글을 많이 기구를 하는데 특히 제가 중앙일보의 기구자들 가운데 좀 떨떨하게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글을 기구하는 아주 주목해서 보는 분이 김경록 미래에셋 자문의 고문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산운용이나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각이 다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예리한 그런 면을 보기 때문에 한번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라 제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좀 식상한 감이 있는데 이 김경록 미래에셋 자문의 고문의 그런 길지 않은 칼럼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그림 그리신 분이 아주 잘 담았네요 김지윤 기자가 이런 겁니다 핵심 내용은 노령자를 이렇게 부양하기가 힘든 사회가 돼가고 이 저출산 고령화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 이제 고령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 경제가 순항을 해야 대한민국의 합해가치가 유지가 될 것이고 합해가치가 유지가 돼야 우리가 받는 연금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령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 문제와 관련된 것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순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 문제도 제가 열심히 다루는 겁니다 그냥 뭐 그냥 다루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들이 당면하게 될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김경록 미래세 자산운용에 고문 되시는 분이 전번에도 이제 노령자들의 그런 자산운용에서 개마곤식 그런 자산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좀 강합니다 한국은 이미 붕괴될 결심을 했다는 거죠 붕괴될 결심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과의 미래 앞날을 내다보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일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구조 인구 구성비 변화를 보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얼추 7알 내지 8알 정도는 예상 가능한 거죠 그만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김경록 고문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헤어질 결심의 살인 혐의 여성에 빠져 수사를 망친 행사 박해일은 나는요 완전 붕괴됐어요 라고 말한다 한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의 크기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보면 붕괴될 결심을 한뜻하다 나라가 와해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고자가 여러분 정했는지 아니면 편집자들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고 너무나 상징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가 붕괴될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김경록 고문이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 야 이렇게 가서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는 총량 못지않게 구성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성비라는 단일 변수만 잘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생산층과 비생산층 유년층과 노년층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인구 구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구조가 붕괴하는 상황을 막게 됐다 아주 그냥 누구나 이제 대충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자산운용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전문가가 너무나 예리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노년 부양 비율 지금 이제 생산인구 100명이 24명을 부양하는 겁니다 100명의 일을 해가 24명을 부양하는데 50년 후가 되면 이 값이 100으로 돼 가지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고령인구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 노년 부양 비율은 세계 56위에서 2070년이 되면 1위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생산인구가 부양할 대상도 크게 변한다 1970년에 생산인구 100명이 74명의 유소년과 6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70년이 되면 유소년 16명과 노인 100명을 부양해야 된다 1970년대의 유소년 부양은 소비지출이 아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이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노년 부양은 투자지출이 아닌 소비지출에 가깝다 막대한 지출을 하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없는 구조다 기업 세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설비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배당만 빼먹는 기업과 같은 형식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노년 부양은 불가피하게 한 사회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은 자본지출이 아니고 소비지출에 가깝다 막대한 의료비용을 치르더라도 돌아온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제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제목을 정한 겁니다 이 두 개의 지표만 보더라도 인구 구조 붕괴 수준이다 결과는 저성장 함정이다 사람들이 이제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내수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안 사거든요 새로운 시도도 잘 안 하고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안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은 수출 국가이고 비교적 내수 규모의 배가 수출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 국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핵심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고문 김경록 국문 말씀은 아쉽게도 우리의 현재는 혁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아주 멀어지고 있죠 사회 전체가 이렇게 혁신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겁니다 가라앉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혁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하는데 한국은 한국 사회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분야를 여러분들 잘라내고 쓸모없는 분야를 제거해가지고 돈이 신산업이라든지 혁신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 거기다 이제 선급부정까지 이렇게 더해졌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내하고 무슨 상관있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화폐의 여러분들 원화가치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특히 이제 이 자본시장의 종산분답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후발국가는 은행의 힘을 빌려는 성장하는 경향이 큰 반면에 선진국은 자본시장, 사모펀드, 벤처캡다리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관목할 성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은행중심 금융체계를 갖고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돈도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은행으로 집중된 돈은 주택담보대출로 흘러간다 인구가 늙어가는 데 돈 마저 늙어가는 셈이다 축적되는 돈은 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요즘엔 젊은 분들이 생각이 깨서 미국 자본시장이라는 데 많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일본, 미국하고 이런 맞장을 뜨겠다 이런 것도 보면 지금 고령화 이슈 때문에 중국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본시장 때문에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하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영국이 49년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독일이 33년, 일본이 11년이 걸린 반면에 우리는 7년이다 우리의 인구구조는 PC의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혁신경제, 연금개혁, 저출산정책 등이 PC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렵다 인구구조 붕괴에 대한 대응이 이런 속도라면 우리 사회는 이미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공동체로서 앞날에 대한 그런 대비나 준비 같은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붕괴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야기죠 아마 좀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김경록 미래자산운용의 고문이 자산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전문가로서 한국사회가 이 인구구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붕괴될 결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결국은 현실정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핵법이 참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사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아우성 치우고 그 다음에 헐레벌떡 뭡니까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겠죠 붕괴는 필연적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고대 역사부터 이제 근현대사까지 특히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 앵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너무나 가벼워지는 그런 시대에 많은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면 묵직한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참 제야 전문가와 함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직접 이런 활동의 생업 때문에 관여하실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등뼈이자 골격에 해당하는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